자 이번에는 스페인 왕실 이하협입니다. 스페인의 왕위계승 서열 1위인 레오노르 공주가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3년간의 군사훈련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레오노르 공주, 과연 그녀는 누구일까요? 레오노르 공주는요 펠리페 6세 국왕의 장녀이고요 현재 왕위계승 서열 1위로요 스페인의 차기 여성 국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5살 때부터 칭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레오노르는 지로나 공주와 비아나 공주 그리고 몽몰랑 공작 부인, 세르베락 백작 부인, 빌라게르 부인 등 몇 가지 역사적인 칭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을 통치한 마지막 여왕은요 1833년부터 1868년까지 통치한 이사벨라 여왕이었는데요 레오노르가 여왕에 오르면 1800년대 이후에 스페인의 첫 번째 여왕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입헌군주국은요 국왕이 명목상 군대의 총사령관을 겸하는데요 그래서 영국의 왕자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또한 모두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왕족은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공주라고 해서 예외는 없죠. 현재 펠리페 6세 국왕한테는 두 명의 공주가 있는데요 레오노르 공주와 소피아 공주고요 현재 왕비 레티시아가 앞으로 아들을 낳지 않는다면 장녀인 레오노르가 바로 국왕이 될 예정입니다. 레오노르 공주는 최근 영국 웨일스 UWC 애틀랜틱 칼리지에서 2년 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고요 이번 육군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은 뒤에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 훈련선을 타는 과정을 포함해서 해군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요 마지막 과정으로 제너럴 공군 아카데미 훈련을 모두 마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강도 높은 육해공을 모두 훈련 받을 예정인 것입니다. 레오노르 공주는 기회도 많이 하는데 긴장이 되기도 한다고 그 심정을 밝혔습니다. 18살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버지인 필리핀 육생국왕은요 우리는 공주를 많이 응원합니다. 첫날은 힘들겠지만 노력과 인내로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주를 격려했습니다. 레오노르 공주의 활약뿐만이 아니죠 그녀의 엄마인 레티시아 왕비 또한 스페인을 위해서 열렬히 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자 월드컵이 호주 뉴질랜드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여자 월드컵에서 FIFA 랭킹 6위였던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꺾고요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 월드컵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스페인과 잉글랜드 모두 여자 월드컵에서는 결승 진출이 처음이었는데요 원래 스페인은 2015년 캐나다 대회 때에서야 처음 여자 월드컵 본선에 올랐었고요 2019년 프랑스 대회에서 처음으로 16강을 밟았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처음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스페인 왕비 레티시아는 이 자리에 참석하고 그 자리를 빛냈는데요 영국 왕시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서 준우승을 차지한 영국팀에서는 아주 많이 섭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18일에 딸을 군대에 보내고요 곧바로 스페인에서 시드니로 날라와서 선수들을 응원한 겁니다. 스페인에서 시드니로 비행하는 거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 시간을 맞추려면 엄청나게 서둘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바쁘게 날아다니는 왕비 덕분에 스페인 선수들도 빛이 났고요 스페인 왕실도 함께 빛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갑자기 이렇게 스페인 왕실이 떠오르는 스타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사실 스페인 왕실은 그 전에 왕 후한 까를로스 왕이 망가뜨려 놓은 왕실 이미지 때문에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한 까를로스 왕은 엄청난 돈의 이 금융 스캔들과 보츠나와 그 코끼리 사냥 여행 때문에 왕위를 포기하고 망명을 했죠. 그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왕인 펠리페 국왕 육세가요.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우선 자신부터 아버지 후한 까를로스 왕으로부터 일체 개인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후한 까를로스한테 줘야 될 연금을 철회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드 오브 컨덕트라고 해서요. 행동 강령을 재정비하고요. 왕실 구성원도 자기 가족으로만 대대적으로 감수시켜버리면서 왕실을 아주 현대화시켜버리죠. 그리고 자신과 왕비의 대중 이벤트 참여와 소통에 집중하면서 홍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언론들은 이번 레오노르 공주 군입대에 홍보와 힘을 싣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레티시아 왕비의 여자 월드컵 참석 또한 왕실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스페인 왕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디렉트 뉴스에서 재미난 소식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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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